왜 상사로 전역하시게 된 거예요? 어차피 남아있어도 되잖아요 아... 일단은...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다섯 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성호가 선택한 그 장갑 정말 신중을 더해 골랐습니다 엄마야!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만을 검색해주세요 처음에 할 때는 신병 교육 너무 좋았죠 멋있고 사명감 있고 뿌듯하고 보람있었고 근데 하문을 할수록 군이 변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이 변하는 걸 봤고요 신병들이 변하는 걸 봤고 당장 군의 시작이 될, 주축이 될, 전투력이 될 신병들이 이러한데 과연 내가 임기가 끝나고 야전을 갔을 때 그런 신병들을 데리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최근에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사는 입대 안 하려고 그러고 중사는 장기 안 하려고 그러고 상사는 행정보호과는 안 하려고 그러고 원사는 주위만사 안 하려고 그런다 장기로 넘어가면 소위도 마찬가지로 하사처럼 입대 안 하려고 그러고 중위는 장기 안 하려고 그러고 대위는 중대장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소령은 진급하자마자 휴식하고 전역하려고 그러고 중령은 대리장 안 하려고 그러고 대리장 임기가 2년인데 2년을 다 채우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 대회장 안 하려고 기피 보직이에요? 네 그렇죠 옛날에 대회장이 왕이었는데 지금 대회장 기피 보직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전역을 하기 6개월 동안에는 대리 행정보호관까지 하게 됐어요 행정보호관이 후방인데도 없더라고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없어? 네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안 하려 하는 거죠 행정보호관이 이게 부사관이면 결국에는 상사, 원사 됐을 때 행정보호관을 하고 그 위에 참모를 하고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을 다독이면서 위에 주위만사, 지휘관을 모셔서 임무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훈련부사관 임기가 끝나고 이제 야전을 가게 됐어요 제가 반영이 났죠 임기가 이제 9년 반이나 그렇게 거의 10년 가게 했으니까 당장 신병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알던 그런 신병의 모습이랑 지금의 모습 그리고 후배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뭐 MZ대, MZ대, 훈련병이라 하지만 그런 세대에 있는 인원들 똑같은 나이 또래가 인간에서 왔는데 당연히 그런 마인드나 사상이 똑같겠죠 당연히 그냥 지역군의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온 거니까 당장 내가 맡은 신병들의 모습이 다르고 그 후배들이 다르고 선배들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사실 선배들도 옛날에는 이끌고 하고 격려해주려고 그러고 내가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혼냈죠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당장 지휘관이 불러가지고 차 한잔 하자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요즘에는 다 짜리죠 주임원사, 행정보호가 될 거 없이 그리고 제 앞에 그렇게 계시던 행정보호가님들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임기 다 못 채우시고 갈라 그러고 제가 제 상사를 조금은 일찍 따랐으니까 제가 서른 초반인데도 딱 서른에 이제 증거를 했으니까 아 내가 아직 행정보호관 할 나이가 아닌데 아직 때가 아닌데 이걸 너무 많이 느꼈는데도 저도 이렇게 떠넘기듯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대리로라도 6개월 했는데 인정작권이라 그러잖아요 중대에서는 제가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권한은 많이 없는데 책임은 많고 신병교육대대에서 신병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주인무고 그걸 위해서 군생활 대부분을 투자를 했는데 당장 병력관리, 부대관리, 행정관리 뭐 이런 거를 제게 요구를 하니까 괴리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훈련부사관들은 다시 또 야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만둘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훈련부사관을 하다가도 많이 관두는데 제가 앞에 봤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훈련부사관을 겪고 야전부대 계시다가 원사 날고 전역하신 분이 계셨고 그리고 훈련부사관 하다가 중간에 전역하신 분도 봤고 저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 훈련부사관 끝나고 나서 야전 가서 회의감을 많이 느낀대요 괴리감이죠 내가 생각했던 군대 내가 봐왔던 신병들 조교들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게 야전이고 그리고 내가 배워왔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배워왔던 것들이 야전도 아니니까 괴리감을 많이 느끼죠 당연히 훈련소만 잘하고 훈련소만 뛰어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에 못지않게 야전도 야전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차이 그 괴리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결로 JSA에서 근무했던 장교들 소대장했던 장교들이 야전 가서 못 버텨요 야전 가서 충격 먹어요 자기가 처음 맞이했던 JSA는 거기는 실전이고 미군들이랑 항상 훈련을 같이 하고 JSA 대대장들은 많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거기 장병들도 그리고 또 병사들도 아무나 안 오니까 레벨이 높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하고 거기서 끝나고 야전 부대로 흑밧을 받는 순간 애들이 괴리감이 엄청나요 깜짝 놀리는 거지 진정한 K군들을 맛보면서 피켓 들고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그렇게 퇴근하는 길에 들어본 거는 저도 해봤고요 음주운전 사고가 사실 사고 치는 사람이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음주운전 음주사고 예방 교육을 하면은 꼭 그 교육을 안 받은 불참했던 사람이 사고를 내는 건데 사고 터지면은 그런 거 피켓 타라 그래라 뭐 다시박에 봉투 넣어서 돈 넣고 다녀라 뭐 그런 것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항상 사고 날 때마다 이런 게 계속 있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때는 모르셨죠 그때는 그 항상 뭐 불평불만 했죠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사고를 내가 쳤냐 내가 이거 왜 하냐 그냥 사고 치네 자르면 되지 뭘 이런 걸 우리까지 시키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많이 쌓아야 왔던 거죠 사실 그게 인권 침해라는 생각은 딱히 별로 안 해보셨죠 네 그랬죠 그냥 군인이니까 지휘관이 시키면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죠 근데 캡틴 김상호가 얘기하니까 좀 많이 느끼셨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캡틴 김상호 체유로 치료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제 병과가 싫었는데 그 다음에는 신병교육이 싫어지고 그 다음에는 육군이 싫어지라고요 군 자체가 혹시 그러면은 제 영상이 좀 간부들로 하여금 마음을 좀 움직이게 효과가 있나요 큽니다 아 커요? 네 많이 동요가 되나요? 저는 그렇게 아까 앞전에 그 전역을 생각하게 된 계기라고만 전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전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전역 생각이라든가 그냥 힘들다 아 좀 어렵다 이런 생각 곧 지나가겠지 나아지겠지 진급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온 거죠 근데 그 시기에 마침 또 캡틴 김상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군을 디스하고 정신차례를 채찍질을 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훈련무사관 출신인데도 전역했던 분들도 영상을 보니까 그게 많이 저한테 좀 안았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좀 일만의 책임감을 좀 느끼네요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깨워줬다 일깨워줬다 그걸 개몽이라 그러죠 그런 걸 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 과거에 대대장이 할 일을 중대장이 하고 소대장이 한 일을 중대장이 하고 중대장이 할 일을 뭐 참모나 대대장이 하고 대대장이 할 일을 참모장애 하고 이런 식으로 다운그레이드된 거를 많이 체감했어요 신병교육 대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뭐 후반주임원사나 깨켜봐야 참모들이 해야 될 일을 지휘관이 합니다 순찰을 직접 도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죠 이제 부대관리가 부대가 깔끔하고 뭐 순찰로나 이제 뭐 정찰로가 깔끔해야 부대가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야 강조되는 건 맞는데 주객 전도되면 안 되는 얘기죠 그거 때문에 신명교육이 뒤처진다거나 해야될 걸 못하고 넘어간다거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나무 가지치기 하는 것 때문에 교환들이 빠지고 조교들이 빠져서 신명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100% 해야 될 거를 70%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주객 전도가 자꾸 되는구나 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주객 전도가 되면은 훈련보사가 또 현타 온단 말이에요 많이 오죠 아 그러니까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이네 환장했네 이거 그러면 그런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야전에서 야 훈련보사가 할만하냐 나도 뭐 내 후배 있는데 한번 추천해보려고 그러는데 아 선배님 하지마입시오 이거 이렇습니다 저 방금 이거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 군의 첫 시작이 되는 훈련소인데 네 코로나가 결국엔 코로나인데 이게 확진이 뜹니다 이제 이게 정말 신기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입대할 때 PCR 코 다 찔러서 검사를 일일이 합니다 간호장교가 그리고 신속화음 검사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검사가 되니까 근데 그 두 가지를 검사했을 때는 음성이에요 이상이 없어 근데 입대하고 나서 1주 2주 지나면은 갑자기 떠요 갑자기 기침하고 아프다 그러고 찔러보면은 두 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무중상이었다가 복윤을 하고 있었던 얘기죠 근데 입대하고 나서 좀 추운 데 있고 힘든 일을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발현된 건데 그럼 그 인원들은 무조건 격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인원들은 대다수가 되는 주 병력들은 훈련을 하되 나머지는 격리를 시키는 근데 격리를 하고 있으면 얘를 먹고 자고 제대로 훈련하는지 그리고 얘가 저희는 휴대폰을 줍니다 부모님이랑 통화해라 근데 그에 대한 보안은 사실 좀 어렵긴 하죠 근데 그런 훈련병을 휴대폰은 제시간에 주고 씻는지 자는지 확인할 간부가 필요하죠 간부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 친구대 간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당 하나예요 아니면은 두 세명 묶어서 하기도 하겠네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조차 빠지죠 병력으로 간부가 무조건 가야 되고 가면은 식사도 추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당일상한 임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 코로나가 문제긴 하네요 네 종속 간부도 필요하고 짐 갖다주는 간부도 필요하고 소파 왔으면 소파 배달아 줘야지 인터넷 편중은 편집 갖다 줘야지 초대형님 저 휴대폰 배터리가 없습니다 하면은 충전기 어디서 구해가지고 빌려줘야지 와 그러면은 이게 그런 자재 구제한 게 많아지니까 간부들이 자꾸 이 보육원 얘기가 나오고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신병들 그러니까 훈련병 시절 때부터 그거를 겪습니다 그거를 겪어옵니다 애들이 그러면은 자재 가면 당연히 요구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게 그게 본인이 겪어온 처음 신병교육대대 처음 육군부대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왜 빨리 모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징병해봤자 악수는 그냥 솔직히 솔직히 까놓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상사님은 차라리 모병으로 와서 진짜 원급 300만 원씩 주면서 모병 애들한테 하사들도 한 350선으로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정의 모병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징병을 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아 갑자기 모병으로 한다 한들 갑자기 말고 선택적으로 바꿔야지 조금씩 차신차신 조금씩이요 군무원 마냥 그렇게 해다가도 때려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300만 원 줘도 네 그러니까 일단 징병으로 가야 된다 네 하하하하하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함에 있어서 깨진 독이잖아요 지금 물을 아무리 어차피 물도 지금 줄고 있는데 떨어지는 물도 지금 수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독이 지금 깨졌어요 아래가 깨져서 철철 나와 근데 이걸 막을 생각이 없는데 물을 오렌지 주스로 받거든 토마토 주스로 받거든 깨진 독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는데 이걸 막을 생각을 안 하면은 미래가 없죠 진병으로 하든 과도기로 하든 여군을 늘리든 어떻게든 남아있는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정말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간부를 네 저는 뭐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떠나지만 남아있는 간부들이 불쌍해요 저는 제대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도 주변에서 하나같이 말린 사람보다 부럽다 용기가 재단하다 라는 간부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90% 이상 지금 좀 야전 부대 간부들은 좀 마음이 어떤 것 같은가요? 네 위태롭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저는 신교대고 신교대고 후방에 있는 부대라서 여건이 좋으니까 그래도 여건이 좋으니까 육군에 비해서 육군부대 대다수에 비해서 근데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끝나고 결국에는 내가 가족을 꾸리든 결국에는 본인 병과와 본인 부대에 맞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갔을 때 그런 이런 제가 느꼈던 감정을 안 느낄까? 아니거든요 엄청 많이 느낄 거고 더 힘들고 짜증날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저녁 생각을 하고 누구나 저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타이밍이 문제죠 언제 저녁하냐 그리고 내가 등 떠밀려서 저녁했냐 자진해서 저녁했냐 그 차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군대는 점점 더러워서 안 한다 절이 신굴이니까 중이 떠난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점점 제가 겪고 제가 아는 군대는 최근에 부사관 상사징급하면서 교류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동요는 좀 어떤가요? 부사관들이 그걸 보고 나서 많이 전역합니다 전역시청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부사관에 대한 큰 장점이라고 하긴 못한데 그나마 있는 장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부사관에 대한 장점이 장교나 병사에 비해서 직업군의로 하면서 한 부대에 오래 5년에서 10년 또는 더 이상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사실 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직에 있는 분들도 그나마 복무 여건 복무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게 진급이라는 제도고 그리고 계급을 하나에 더 증설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건데 진급하면은 딴 부대 보내버린다 그것도 내 의지가 내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랜덤하게 돌려버린다 라면은 복무 활성화가 오히려 떨어지죠 복무 의지가 그러니까 오히려 인재에 있는 사람들은 인재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3군단 그쪽에 가기 싫어하더라고 딴 데로 왜냐면 아이들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난 이걸 누구 위한 정책인지 물론 차라리 GOP에 정말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 최전방 거기 인원들은 거기를 활당을 채웠으면 보내줘야 된다고 맞다고 봐요 아니면은 거긴 차에 수당을 더 신설해줘서 돈으로 좀 보상을 좀 해주던가 그렇죠 근데 보상을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너 힘들어 바꿔줄게 하면서 그냥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딱 그 말이 맞죠 이게 참 제가 아무래도 훈련부사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훈련부사관이 잘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 제 교관이 있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부사관은 육군부사관의 미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소수지만 모든 육군에 있는 부사관들이 생각하는 거를 대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훈련부사관이 전역을 하고 있고 전역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은 미래가 없죠 미래가 어둡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감히 남아계시는 지금 육군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그런 부사관 선후배분들 그리고 직업군인 분들에게 전역을 해라 전역하지 마라 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본인이 어떤 선택이 됐든 간에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다섯 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팅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진중을 더해 몰랐습니다 엄마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문의사님 택티컬 장갑 그 장갑 아